양말 꿈은 일상적인 물건이지만 꿈속에서 중요한 상징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양말은 주로 발을 보호하고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며 꿈에서 양말은 우리의 삶에서 안정감, 보호 또는 준비 상태를 상징합니다. 또한 양말의 상태나 꿈속에서의 양말의 역할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양말은 우리의 발을 보호하고 따뜻하게 해주는 중요한 의복입니다. 꿈속에서 양말이 등장하는 이유는 보호와 안정감을 상징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발은 우리를 지탱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신체 부위로 발을 보호하는 양말은 우리가 삶에서 받는 보호와 안정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양말을 신고 있는 것은 자신이 안정적인 환경에 있거나 심리적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양말이 없거나 양말이 찢어져 있는 경우, 그것은 자신의 삶에서 불안감이나 취약함을 느끼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현재의 상황이 자신에게 충분한 안전과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양말을 신는 행동은 특정 상황에 대한 준비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꿈속에서 양말을 신거나 벗는 행동은 무언가를 준비하거나 특정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양말을 신는 꿈은 자신이 앞으로의 과제나 도전에 대비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반대로 양말을 벗는 꿈은 자신이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 욕망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꿈속에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깨끗한 양말을 신는 꿈은 긍정적인 준비 상태를 상징하지만, 더럽거나 찢어진 양말을 신는 꿈은 준비가 부족하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할 수 있습니다. 양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때 간접적으로 나타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양말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길 원하는지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깨끗하고 잘 관리된 양말은 타인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낼 수 있으며, 더럽거나 찢어진 양말은 자신의 이미지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맥락에서 양말 꿈은 자신의 사회적 위치나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 혹은 자신의 역할에 대한 준비 상태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모임이나 면접을 앞두고 깨끗한 양말을 신는 꿈을 꾼다면, 이는 자신이 사회적 역할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자신감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양말은 또한 건강과 관련된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발의 건강과 관련이 깊은데, 꿈 속에서 양말의 상태가 건강 상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찢어지거나 더러운 양말은 신체적 피로나 건강 상태의 악화를 나타낼 수 있으며, 이러한 꿈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양말이 너무 꽉 끼거나 불편하게 느껴지는 꿈은 자신이 현재 겪고 있는 스트레스나 압박감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현재의 상황에서 지나치게 부담을 느끼고 있거나, 몸이 피로한 상태임을 나타낼 수 있으며, 휴식이 필요하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양말을 신는 꿈은 자신의 준비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준비가 되었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고 잘 맞는 양말을 신는 꿈은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하게 만들며, 자신이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충분히 준비가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양말을 벗는 꿈은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휴식이나 상황에서의 도피를 상징할 수 있으며, 자신이 직면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내면의 욕망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찢어진 양말은 일반적으로 불안감, 준비 부족, 혹은 삶에서의 불안정성을 나타냅니다. 특히 이러한 꿈은 자신이 현재의 상황에서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불안감을 반영할 수 있으며, 중요한 일에 대한 두려움이나 실패에 대한 걱정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더러운 양말을 신는 꿈은 불쾌한 감정이나 부정적인 경험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자신이 현재 겪고 있는 상황이 불쾌하거나 불만족스럽다는 것을 반영할 수 있으며,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욕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양말을 잃어버리는 꿈은 자신이 중요한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고 느끼는 상황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목표를 상실했거나, 중요한 사람이나 기회를 놓쳤다는 감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양말을 잃어버리는 것은 자신의 보호장치나 안전망이 사라졌다는 불안감을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살해 1. 중요한 결정을 앞둔 꿈 한 남성은 중요한 사업 계약을 앞두고 꿈속에서 깨끗한 양말을 신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양말을 신으면서 자신이 매우 안정적이고 준비된 상태임을 느꼈고, 꿈속에서도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 꿈은 그가 사업 계약에 대해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으며,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상징했습니다. 이후 그는 실제로 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했으며, 꿈이 자신에게 자신감을 심어준 중요한 신호였다고 느꼈습니다. 살해 2. 불편한 양말 꿈 한 여성은 계속해서 너무 꽉 끼는 양말을 신는 꿈을 꿨습니다. 그녀는 꿈속에서 발이 불편하고 답답함을 느꼈으며, 양말을 벗고 싶었지만 벗을 수 없었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현재의 직장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자신이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음을 상징했습니다. 그녀는 이후 그 꿈을 계기로 자신의 스트레스 원인을 분석하고, 직장 내에서의 역할을 다시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살해 3. 양말을 잃어버린 꿈 한 학생은 시험을 앞두고 양말을 잃어버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꿈속에서 양말이 어디로 갔는지 찾지 못해 불안해했습니다. 이 꿈은 그가 시험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불안감을 반영한 것으로, 실제로 그는 그 후에 더 많은 준비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양말 꿈은 매우 일상적인 물건이지만, 꿈속에서는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검은 양말을 신은 꿈 구설수에 오르거나 사고가 생길 수 있다 검정 양말을 신고 있는 꿈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환자의 경우 병세가 악화된다 꽃문에나 화려한 양말을 신는 꿈 자신이 보고 싶은 사람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된다 낫거나 구멍 난 양말을 신고 있는 꿈 권태감, 일의 불만, 초조한 심리의 표현에 꿈 낡은 양말을 신은 꿈 꿈속에서 낡은 양말을 신고 있었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하고 있는 일거리에 대해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답답해하고 초조해하는 마음이 나타난 꿈이다 혹은 배우자에 대한 불만을 암시한 꿈이기도 하다 다른 사람의 양말을 벗겨주는 꿈 근심 걱정거리가 사라지게 될 의미이다 다양한 양말을 보는 꿈 창의력을 발휘하여 성취와 발전을 이루게 된다 떨어진 양말을 신은 꿈 계속된 병마에 시달림을 받게 된다 맞지 않는 양말을 신는 꿈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믿음이 없고 답답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누군가에게 불만을 표출할 수 있다 목이 느슨해진 양말이나 낡은 양말을 신는 꿈 목이 느슨해진 양말이나 낡은 양말을 신고 있는 꿈을 죽는 이상의 남자들이 꼬았다면 자신의 아내에 대한 권대감과 불만을 암시한다 일반적으로는 일의 성과가 오르지 않아서 초조해하고 있는 심리를 나타낸다 비싼 고급 양말을 사는 꿈 비싼 고급 양말을 사는 꿈은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만날 행운 몸이다 더군다나 그 사람은 재벌 총수라든가 고위관료 등의 사회적 위력 인사이다 미혼 남성의 경우 결혼할 암시이기도 하다 빨간 양말을 신고 있는 꿈 생각지도 않은 귀인의 도움으로 기쁜 일이 생길 의미이다 빨래줄에 널어둔 양말이 없어진 꿈 빨래줄이나 건조대에 널어둔 양말이 없어진 꿈은 자신의 지위가 위협받고 있음을 나타낸다 남성의 꿈이라면 자기 아내나 연인을 잃을 징조이다 사랑하는 애인이나 배우자가 많은 양말을 가지고 있는 꿈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바람기가 커서 바람필 수 있다 또는 애인이 여러 일을 진행하고 참여하게 된다 슬버선이나 새 양말을 신은 꿈 이사할 일이 생김 슬버선이나 양말이 헤어져 보이는 꿈 처자가 질병으로 고생하게 됨 새 양말을 신는 꿈 자신의 주거 환경이나 여러 상황이 변화될 수 있다 이사를 가거나 직장을 옮길 수 있으며 다른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스타킹 또는 양말을 세탁하는 꿈 신분의 변화나 주위 환경의 변화에 새로운 일이 생기는 꿈 스타킹이나 양말을 신는 꿈 어떤 일의 행보가 매우 순조롭고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신발이나 양말을 신었다 벗었다 하는 꿈 신발이나 양말은 보증이나 보호막을 뜻한다 그것들을 벗어버리면 보증이나 협력자로부터 멀어진다는 의미다 양말 바닥이 때가 묻어 더러워진 꿈 양말 바닥이 때가 묻어 더러워진 꿈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모욕을 당할 징조이다 자신의 평판이 몫이 나빠지고 명예가 땅에 떨어질 암시이다 신발이 진흙 등으로 더러워진 경우도 마찬가지의 해석을 한다 양말 버선 스타킹 등을 벗는 꿈 양말 버선 스타킹 등을 벗는 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빠지거나 한동안 작별할 일이 생기게 된다 양말 스타킹 버선 등을 보는 꿈 유명 브랜드나 샘플을 얻어와서 사업성의 유무를 계산한다 보호자 협조자 협조기관 이력 행적 매력 보호 조치 등을 상징한다 양말과 신발이 잔뜩 진흙 등으로 더러워진 꿈 자신에 대한 주의의 평가가 나빠짐 양말에 구멍이 나는 꿈 자신의 주변 사람이나 가족에게 좋지 못한 일이 생기게 된다 또는 자신의 지위가 낮아지거나 동업자가 떠나가게 된다 양말을 나누어 주는 꿈 현실에서 복을 잃게 되는 흉몽이다 양말을 도둑맞는 꿈 양말을 도둑맞는 꿈을 꾸게 되면 여러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소외당 암시다 양말을 받는 꿈 갑자기 혼담이 오가거나 누군가의 도움으로 취업하게 된다 양말을 보는 꿈 이성의 관심을 가지게 되거나 바람을 키우게 된다 양말을 새로 사서 신는 꿈 결혼을 하게 되거나 새 연인이 나타날 징조이다 혹은 자신을 도와줄 후원자나 귀인을 만나게 된다 양말을 선물 받는 꿈 갑자기 혼담이 오가거나 귀인을 만나 바라던 일이 잘 풀리게 될 의미이다 양말을 세탁하는 꿈 꿈 속에서 양말이나 스타킹을 세탁하는 것은 직장에서 새로운 직칙이나 일을 맡게 되거나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경우 직원이 바뀌기도 하고 새 연인을 만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꿈이라고 볼 수 있다 양말을 신으려고 서랍을 뒤지는 꿈 가족이나 친구가 잘 있는지 불안해하거나 그들과의 관계가 온발하지 못해서 꾸는 꿈 양말을 신으려고 찾아도 좀처럼 찾을 수가 없었던 꿈 양말을 신으려고 찾아도 좀처럼 찾을 수 없었던 꿈은 연락이 끊어진 연인이나 친구, 가족의 행방을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연인과의 관계가 원만치 않을 때도 이런 꿈을 꾼다 양말을 신으려고 했는데 짝짝이인 꿈 가족, 애인, 지인 간의 마음이 맞지 않아 다툴 수 있는 의미이다 양말을 주는 꿈 자신의 행운이나 재산이 허락하고 피해를 입게 된다 양말을 파는 꿈 사업이 번창하고 직장 승진 등 재물과 이권이 생기게 될 의미이다 양말을 꿈 새 양말을 신는 꿈은 주거나 바꾼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양말이 찢어지는 꿈은 집안에 환자가 생길 전조이다 양말이 없어진 꿈 자신의 위치가 불안해지는 꿈 양말이 젖은 꿈 흉몽으로 대인관계라 금전적으로 곤란을 겪게 될 의미이다 양말이나 벗어놓는 스타킹을 벗어버리는 꿈 양말이나 벗어놓는 스타킹을 벗어버리는 꿈을 꾸게 되면 이제껏 의지해오던 협주자, 배우자, 자손 등과 인연을 끊거나 한동안 별거하게 된다 양말이나 스타킹을 선물 받는 꿈 양말이나 스타킹을 선물 받는 꿈을 꾸게 되면 갑자기 혼담이 오가거나 누군가의 도움으로 취업하게 된다 양말이나 신발을 새로 사서 신는 꿈 양말이나 신발을 새로 사서 신는 꿈은 결혼을 하게 되거나 새 연인이 나타날 징조이다 혹은 자신을 도와줄 후원자나 귀인을 만나게 된다 여러 종류의 양말을 벗는 꿈 여러 종류의 양말을 벗는 꿈을 꾸게 되면 가까운 사람과 인연이 끊어지거나 한동안 만나지 못하게 된다 외국에 가 있는 애인이 자신이 신던 양말을 한 보따리 붙여온 꿈 그 사람이 외국에서 여성 편력이 많았던 사실이 밝혀질 것을 예시한 꿈이다 조상님이나 높은 사람에게 양말을 받는 꿈 직장에서 승진하는 등 좋은 일이 발생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 찢어진 양말을 신는 꿈 직장이나 사업에서 대인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가족의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아멘